멀쩡한 도로를 다 깨부수고 sbrt 공사를 한다고 차선이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창원은 지금 교통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기는 경남 창원시 sbrt 공사 구간입니다. 제가 사는 이 지역도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허짓거리를 아주 잘합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원의대로는 원래 8차로입니다. 이 sbrt 공사한다고 4차로를 잡아먹고 결국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왕복 4차로 밖에 없습니다. 8차로가 4차로 밖에 안되니까 절반으로 차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치적을 쌓고 싶은 정치꾼들과 토급마피아들의 합작품으로 이런 이상한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sbrt 뭐 거창한거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슈퍼버스 래피드 트렌짓 버스 두대를 연결한 굴절 버스를 운영하는데 간선 급행 버스 체계 영어로 해나니까 있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큰 시내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의 굴절 버스 야 좀 있어 보인다 우리도 저거 한번 따라해보자 네 남 따라 장에 간겁니다. 타이어 달린 지하철이다 땅위의 지하철이다 이렇게 홍보를 막 했습니다. 실제로는 버스 두대 연결한 큰 시내버스고 중앙차로를 이용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sbrt는 우리나라 7개 도시에서 운영할 예정인데 창원이 제일 먼저 앞서갑니다. 인천 부천 성남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네 이런 도시들이 앞으로 sbrt를 설치한답니다. 창원에서 대중교통 시내버스 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23.6% 밖에 안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은 43% 고향은 41% 창원이 제일 낮습니다. 창원은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으로 출퇴근을 하려면 버스가 많이 안다니기 때문에 자동차를 끌고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구간은 상당히 위험한데 4차로가 갑자기 2차로로 줄어들다 보니까 끼어들게 한다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얼마전에는 오토바이가 가만히 서있는 공사차량 트럭을 충돌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차로가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다 보니까 교통정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sbrt에 대한 주민 설명에도 했지만 sbrt 장점만 홍보를 했답니다. 서울처럼 중앙차로로 버스들이 다니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실제 공사 구간에 와보니까 차로를 절반으로 줄여놨습니다. 원의대로 9.3km 1단계 공사 구간만 해도 350억원에 우리 세금이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도 50%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 77%는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sbrt가 2개 차로를 잡아먹으니까 편도 4차로 중에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2차로 밖에 안되는 겁니다. 시민 23% 밖에 이용하는 버스에다가 2개 차로를 배정한 겁니다. 원래 이 길은 쭉쭉 뻗은 직선 도로인데 sbrt 공사를 하면서 정류장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렇게 곡선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황당한거는 sbrt 차로와 일반차선 사이에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내 지역 차밀리는 지역에 도로 가운데 화단을 만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차로만 절반으로 주는게 아니라 sbrt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sbrt에 우선 직진신호를 준답니다. 그러면 일반 자동차들은 sbrt 버스가 지나갈때까지 꼼짝 못하고 서있어야 됩니다. sbrt 이거 공사 시작하자마자 바로 창원에는 교통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의대로 9.3km 공사구간 통과하는데 기존에는 25분에서 35분 걸렸는데 공사하고 나서부터 차가 밀려서 37분에서 54분이 걸립니다. 바쁜 아침 출근시간때 시내 도로가 교통지옥이 되어버리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각을 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공사구간에 차가 하도 많이 밀리니까 이 도로를 또 우회해서 다른 도로로 사람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시내 전체가 교통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원시가 건설되고 나서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창원시에는 자동차가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원대로의 시내버스들은 마치 고속버스처럼 쌩쌩 달렸습니다. 지금은 차가 많이 늘어났지만 출퇴근 시간 외에는 그렇게 차가 밀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내 교통이 마비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을 냈습니다. 이 sbrt 사업은 이전 시장이 추진을 했고 지금 현 시장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수수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전임시장하고 현임시장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 도지사도 sbrt 공사 착공할 때 이거 공사하면 교통 지옥된다 하면 안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3월달에 sbrt 개통을 한다고 급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부실공사입니다. sbrt가 다니는 중앙차로 포장할 때 용접 철망도 안 넣고 콘크리트로 순살 포장을 했답니다. 2단계 공사 구간도 있습니다. 도계광장에서 마산 6호 광장까지 8.7km 구간인데 이거 착공 여부는 원의대로 sbrt 운영을 해보고 문제없이 잘 돌아가면 2차 공사도 착공을 할거랍니다. 몇 년 전부터 sbrt 이게 들어온다고 주변에 아파트 부동산 값이 덜 새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는게 아니고 교통 지옥이 되가지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는 도로를 다 부숴서 파해짓고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안 밀리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타지 말고 이 sbrt만 타고 다니면 차가 안 밀릴 겁니다. 하지만 sbrt는 창원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단지역이 하도 넓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되는 거 보니까 3월달 개통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sbrt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도 차로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내 교통마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100만도 이제 간당간당한 창원시 제발 허찌거리 좀 고만하십시오. 공사 구간을 다 빠져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차들이 고속도로처럼 쌩쌩 잘 다닙니다. 창원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계공업도시입니다. 자주포 장갑차 지금 유럽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은 이렇게 먼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원대로 처음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은 20차로로 만들어라 했는데 밑에 장관들이 각하 지금 차도 없는데 도로가 너무 큽니다 해가지고 10차선으로 줄였답니다. 역시 먼 미래를 보는 대통령의 그릇하고 장관의 그릇은 차이가 큽니다.